박수로 응원해 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식구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삼성년 주민자치위원회에 환영합니다 부수도 좀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삼성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오늘 이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시고 계시고요 자 바로 이어서 사랑이 피어나는 살기 좋은 소인은 주민자치위원회 환영합니다 조금만 천천히 뒤에 조금만 천천히 오세요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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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가 좀 밀려있어요 조금만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아치에 혹시 계신 분 좀 막아주세요 아치 넘어오지 않게 네 뒤에 분들 조금만 기다렸다 가세요 소인은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나머지 오지 마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자 갑분은 넘어오지 말고 거기 계세요 갑분은 넘어오지 마세요 아직 자 소인은 출근 자 소인은 출근 자 소인은 출근 자 소인은 당분은 기다리세요 자 이 반분은 넘어오지 말고 더 좋아져 보이죠 소인은 마지막 지금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점점 앞으로 나오고 계시는데 뒤로 가셔야 돼요 뒤로 개인 촬영하시는 분들은 뒤로 운전하셔야 돼요 자 승리형 배송빛으로 출발 자 개인 촬영하시는 분들은 자꾸 기름으로 나오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감독님 출발 자 귀를 비켜주셔야 됩니다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개인 촬영하시는 분들 돌아가세요 자 우리 감독님은 자 백독님은 아치 넘어오지 않게 안아주세요 백독님은 아치 넘어오지 않게 안아주세요 백독님 넘어오지 마세요 아직 거기 아치 안에 계셔야 돼요 백독님은 스톱 백독님은 제자리 백독님은 제자리 오지 마세요 백독님 에서 백독님 demands 신난다면 소리 질러 앞으로 가면서 출발 앞으로 조금씩 지내마세요 맥동면은 지내마세요 조금만 빨리 앞으로 붙여주세요 맥동면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맥동면 출발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맥동면입니다 우리 맥동면이 멋진 걸 표현했어요 원초시 맥동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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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동으로 변신합니다 호호호 대한민국 출발 대한민국 출발 대한민국 출발 대한민국 출발 맥동면입니다 자 쭉 들어가세요 쭉 들어가세요 맥동멈추지 말고 키솟고더 들어가세요 쭉 가세요 자 맥동구 이쪽을 보면서 소리 한번 질러와요 자 맥동구 이쪽을 보면서 손동구 자 다행히 되죠 우리의 신정한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의 주기행이다 응성군 외국인 지원센터 자 또한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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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맥동 초콕탄 사이비 부서주세요 앞으로 맥동 초콕탄 앞으로 반짝 부서주세요 맥동 앞으로 반짝 붙어서 쫓아가시고요 자 응성군 외국인 지원센터 환영합니다 출발 제자리 원담면 제자리 사랑해요 인성군 이라는 예 폭발이 너무 이쁘네요 자 바로 이어서 원담면 주민자치위원회 출발 자 원담면 들어오세요 자 원담면 들어오세요 자 원담면 들어오세요 자 원담면 들어오세요 모두가 화합하는 자 원담면 들어오세요 자 원담면 들어오세요 자 원담면 뒤를 이어서 출발 출발 오세요 쭉 들어오세요 구멍 주민자치위원회 자 그 다음은 또 지을 수 없다 허리 모두 또 허리 질러 자, 대주 중 시작하겠습니다. 자, 벗어. 고압북 트위트 후렴은 그 정도 앞에 와서 게이지 위치에 데리기. 제전이. 자, 백성전 제전이. 스코어. 곧다리. 스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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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세요. 자, 기다려주세요. 여기 앞에선 정체가 너무 심해서 그렇습니다. 자, 서리. 서리. 스페셜. 스타트 미래의 구멍. 주민자치에 가시나. 이번엔. 색금별. 주민자치회 출발. 자, 색금별. 주민자치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먹으면 건강 책임지는. 색금별. 세송이. 버섯. 세계로 간다. 어음. 거삭. 자, 버섯. 왕국. 어머나, 어머나. 거삭콩주가 들어있어요. 보섭콩주. 어머나, 어머나. 야 발바위만 잘하면 버섯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버섯봉준님 안녕 자 우리 생극면도 소리질러 자 뒤에 이어서 배송영 주민자치위원회가 배경이 있고요 생극명 빨리 쫓아가세요 빨리 빨리 쫓아가시고 자 우리 대송영 출발 자 대송영 주민자치위원회 어서오세요 계속 오세요 멈추지 말고 멈추지 말고 딸이 오세요 멈추지 말고 계속 가세요 한숨아 중국의 친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우리 친구들이 공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두 번째 차관팀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자 대송영 넘치지 말고 빨리 날아 붙으세요 쭈욱 달아 붙으세요 멈추지 마세요 자 앞으로 반짝반짝 붙어 가세요 대송영 자 앞으로 반짝반짝 붙어 가세요 자 앞으로 반짝반짝 붙어 가세요 오늘 우리 은서쿠가축제 기념이 발행인기 축하하기 위해서 이야 우리 사이카 오토나이크 생활과 트위드에 축하의 미치고 합리하셨어요 이야 멋있어 자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접수했다 음성 음춘인자치위원회 영광 음성 자 오늘 이 기념이 처리를 되는 우리가 접수했다 왜냐면 우리가 하던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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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위원회가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음성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길을 이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음성군 너무나 멋지게 하고 들어오시는데요. 음성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여러분들과 반갑습니다. 음성군 건강가정 음성군 건강가정 이하오 신자오 신자오 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음성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조민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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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음성군 건강가정 아무나가 좋지 않게 들어오세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서 평소에 엔트리가 보고 있는데 길이 너무 복잡스러워요. 그 앞쪽이 네, 우리 국민여러분 강남행들이러분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자, 출발. 판보리아에서 오신 분들 사바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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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전국품과 길몰 퍼레이드 찬자팀입니다 음성시장 상인회 잠깐만 멈춰서 기다려주세요 자 오늘 마지막 팀입니다 음성시장 상인회 여러분 환영합니다 출발 자 기수도 출발하세요 기수도 출발 시장하고 홍인 무신예생 주민혁위에 자 앞으로 쭉 기수도 빨리 쫓아가셔야죠 오늘 전국품과 길몰 퍼레이드 데뷔를 장식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자 이제 이 퍼레이드 출발선에 있었던 국민여러분 방광객 여러분들은 길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차량이 이동을 해야되기 때문에 길 안으로 이동이 잡혀요 잠시 후 7시 30분에 2번 3번 날짱판 예 홍영단은 석탄 무리가 진행되고요 이어서 잘 지내고 벌레이드 4번 날짱판 뭐 눈이 잡혀요 눈이 잡혀요 예이